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정 주제 없이 씹히는 대로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우크라나의 운명은 다한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KF의 난파선에서 탈출해 해외로 나가 유유자적하고 있는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우크라나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리 우크라나인은 사라질 것이며 국가로서의 우크라나 역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가 소멸하면 세계는 3일동안 울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평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고문이었던 아레스토비치는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금은 사망한 러시아 정객 지리노프스키의 1998년 발언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나가 나토와 공모해 러시아를 괴롭히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번 리토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은 젤렌스키에게는 확실히 장성국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의미했습니다. 토사 쿠팽의 분위기는 너무나 역력했습니다. 웬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젤렌스키는 뭘 줘도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고 한 발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에 반발해 영상 메시지를 찍었습니다. 8분 분량의 영상인데 여기서 젤렌스키는 고맙다는 말을 47번이나 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저질입니다. 이런 와중에 KF당국은 러시아 흔적을 지운다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문화부 장관 올렉산드르 뜻깎은 코는 조국 어머니상의 방패를 철거해 새로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패 소비에트의 국장이 새겨져 있다면서 이를 삼지창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어로 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나인들은 공공장소에서는 할 수 없이 우크라나어를 사용하지만 가족, 친지, 친구와 대화할 때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젤렌스키조차도 모국어는 러시아어입니다. 우크라나어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CIA가 우크라나어를 교육시켰습니다. 우크라나 국기를 휘가보면서 애국심을 고향한다는 우크라나 여가수 베라 칼르시카도 노래는 러시아어로 부릅니다. 우크라나의 문화정책이라는게 다 이런식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KF에 무슨 무기를 쥐어줘도 특수군사작전의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4일 KF의 반격 이후 러시아군이 311대의 KF전차를 격파했다면서 이 가운데 3분의 1은 레오파르트같은 서방장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전차는 소비에트의 T-72전차보다 훌훌 더 잘탄다고 조롱했습니다. 비아체슬라프 폴로든 러시아 국가 두마의장은 바이든이 아프고 불행한 사람이라면서 국제적 의료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가 아프기 때문에 전세계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세계에서 우크라나 편을 들어주면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나라는 사실 전체 가운데 소수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느니 하는 소리는 터분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의교부장은 현재에서 스타입니다. 기자들이 그의 인터뷰를 담으려고 난립니다. 그러자 라브로프 부장은 기자들이 쪼그리 앉아 인터뷰를 해 고생이 많다면서 다들 일어나 함께 기념사진이라도 찍자고 호방하게 말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겸손하면서도 필요할때는 단호한 면이 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아세안 사무총장 카오 킴 혼에게 특별한 선물도 줬습니다. 카오 킴 혼의 모습이 그려진 대형 마뜨료 슈가입니다. 러시아 의교부는 앞으로 계속 아세안 사무총장의 얼굴을 새긴 마뜨료 슈가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아세안을 발판으로 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왕인은 동양인은 머리를 물들여도 코를 날카롭게 성행해도 서구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 일본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타라 입구 정책으로 일본이 서구와 가까이 해도 결국은 아시아인이 집단 사방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왕인은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일본통입니다. 결국 현재 전세계의 큰 그림은 조셉 보레리마란 문명의 정원인데 야만스런 정글간의 쟁투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